자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밤에 시기가 나왔어요 10시쯤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CPI가 나오면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와 됐다 이제 이렇게 호조사로 나와주면 금리 인상은 말할 것도 없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하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순식간에 한 3시간 동안 보였다가 바로 골로 갔습니다 FOMC가 시작되자마자인데요 일단 이거는 Consumer Price Index에요 이거 한번 해설해 주시죠 이제 연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군요 전월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 저기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은 2023 메일 5월 0%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가 없죠 0%니까 당연히 4월달까지는 이제 0.3% 0.4% 이렇게 계속 올랐거든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 안 하겠지 이렇게 시장이 읽었을 텐데 어? 예상치보다 너무 늦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성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월 발표되는 시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말아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지금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로는 추세가 잘 안 보이죠 Month over month 지난 전월 대비해서 지금 올해 아 이번 월에 얼마나 올랐냐 물가가 물론 2021년에서 2022년을 보세요 분명히 늘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그러면 2022년 7월달 저 줄라이라고 되어있는 저 부분부터 지금까지 무슨 추세가 보이나요 여러분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추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줄고 있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문제에요 끝점을 잡아서 2인 낸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읽을 수 없어요 예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월에 5월에 낮아졌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 다음 장 볼게요 이제 요건 좀 추세가 보이죠 요거 이제 yoy인데 그렇죠 이제 yoy 전년 동월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했냐 이거를 보면 좀 추세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과 아니면 코어로 나뉘지 않습니까 cpi도 헤드라인 올 아이템스 좀 더 진한 파란색이 올 아이템스 헤드라인이죠 3.3% 늘었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3.5%만 이러다가 내렸어요 3.3%로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줄고 있냐 작년보다 물가가 줄었다 뭐 그건데 그런가요 근데 보세요 2023년부터 해서 내려가고 있긴 한데 2023년에서 2024년 중간에 저기부터 많이 내리진 않고 있잖아 그냥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기 레스 푸드 에너지라고 해서 저게 이제 코어죠 코어 cpi는 줄고 있는 추세긴 해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게 아무래도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저걸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 재화사 서비스의 가격들은 주는 추세가 맞다 그럼 만약에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이 다시 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한국처럼 뭐 사과가 폭등하면 팥값이 폭등하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그건 물가가 아닌가 그렇죠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은 감산에 합의하면은 다시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건가요 감산에 합의했으니까 합의했으면 내려가 뭐 유가가 아무튼 출렁출렁 많이 하니까 유가가 다시 오르면 사실 그러면 cpi는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연준이 잘 안 봐요 pce를 많이 보죠 pce를 본다 cpi는 그냥 우리가 바로미터로 참고할 뿐이고 좀 보세요 옆으로 기고 있지 막 완전 내려가고 있다 이런 주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pce를 본다 그래서 일단 다음 장 한번 보면은 네 계속 쭉쭉 가시면 됩니다 쭉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i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적으로는 늘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쉘터라고 하는 것만 제가 불을 켜놨습니다 쉘터가 뭐냐 주거비입니다 하우징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가 한 달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게 월세겠죠 주거비 저는 이제 월세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출이자라던가 이런 거 다 주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자가입니까? 아 노코멘트 자가 아닙니다 월세 아니고 자가 아니면 뭐 하나밖에 안 남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 쉘터 비용이 줄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뒤에 장편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래프를 먼저 보실게요 저 보라색 선이 쉘터 비용입니다 주거비 2024년 들어서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수준을 보세요 2020 지금 날짜가 다 가려져 있긴 한데 x축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세요 0에서 5에서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5 위에 있죠 저게 문제인 거예요 저게 주거비가 5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 동원비 대비해서 5%씩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거비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대출이자가 안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대출이자가 내려가야 제가 저기 모기지금리가 내려가겠죠 모기지금리가 내려가야 월세가 좀 내려가겠죠 그렇죠 파워싱 시장에 다시 좀 순풍이 불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자내는 게 주니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맞아요 집값도 좀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경색돼 있고 이게 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주거비용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그게 ETI를 저렇게 높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3% 넘게 아이고 미국분들 살기 힘들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전세 개념도 없으니까 그냥 2주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월세나 반월세 개념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저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그냥 월세로 다 지출해버리고 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 4명씩 모여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미국이 특히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가면 룸쉐어 해서 룸쉐어 해서 유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살고 월세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CPI 지표를 뜯어보고 있는데 보라색으로 된 쉘터 거주비 주거비 쉘터 하우징에 굉장히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정한 시기가 다운이 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그래프를 차트로 테이블로 다시 이제 그린 겁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가장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쉘터가 0.4%라고 딱 나와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기 맨 왼쪽에 있는 숫자는 0.4입니다 5월이 0.4죠 그 옆에 4월 몇인가요? 0.4죠 3월 0.4 2월 0.4 1월 0.6 그러니까 보이시죠? 쉘터 비용은 전월 대비해서 계속 0.4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 줄어들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처럼 아까 그래프에서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전년은 너무 많이 늘었었으니까 지금은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안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가 많이 줄었냐 5월 달 중에서 마이너스 3.5 에너지 커머디티 가솔린 퓨얼 오일 이런 거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기 지금 0.3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6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게 다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안정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런데 유가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뭐 미국과 사우디가 싸운다던가 러시아와 쿠르나 전쟁이 다시 고조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유가는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CPI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받아다가 쓰지만 정말 글로벌 시세에 적용되는 세 가지 종류는 두바이유가 빠지는 거고 그게 얼마나 요동치는지는 정말 지정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와 원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포함되는 걸로 따졌을 때는 에너지가 너무 큰 비중을 아직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줄어들지 올라갈지 CI가 줄어들지 올라갈지는 아직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금 5월달에 예상치를 많이 하여했다고 해서 시장이 너무 크게 반응한 거는 이건 완전 노이즈예요 여기에 속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CPI가 YOY로 잘 나왔다 그래서 와 이렇게 했더니 뜯어보니까 내려야 될 거는 내린 게 없어 딱 그 느낌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지금 말씀해주신 이경숙님께서 CPI에서 커피값도 뺐다 맞아요 지표를 부풀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 진짜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CPI는 정부가 마음대로 마사지를 하는 지표예요 커피값을 빼버렸어요 몇 개월 전에 두 달 전인가 커피값 많이 오른다고 빼버린 거예요 커피 그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네 커피값이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빼버린 건데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CPI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이거 약간 아웃라이어다 빼자 이런 거죠 이거 완전 매니플레이션인 겁니다 사실은 뭐 나중 되면 주택가격 지표는 독립적으로 하겠다면서 빼버리면 CPI 훅 떨어지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CPI는 우리가 투자 결정에 참고만 해야지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CPI가 호조세로 나와서 작년 한 해 전보다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특히 그 환호를 타고 뉴욕증시 같은 곳은 지금 다오존스 산업 평균을 빼고 나머지 사상 최고치 애플로 가자 뭐 이러면서 엔비디아 가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의 페이크가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지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장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PMI 잖아요 제조업 관리자 구매자 관리지수 입니다 구매자들이 이제 내년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2년 내 가장 높게 나왔어요 CPI랑 처럼 만약에 너무 많이 물가가 늘고 있다면 요게 높게 나오는 거죠 PMI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봤을 때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돼 고용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는 뉴스인 거죠 요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경기가 호황에 가깝다고 사용자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베이에서 대답을 한 거고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PMI를 찍혀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시황지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표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조업 지표거든요 PMI도 방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죠 끝에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하늘색 선을 보세요 저게 제조업 ISM 지표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가 있는데 제조업 지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50 이상이면 호황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저 하늘색 끝에 보면 60을 뚫고 올라갔죠 60%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중이고 저게 또 PMI랑 마찬가지고 방금 보신 거 PMI랑 마찬가지로 경기가 화랑으로 가고 있네 경기가 좋아 경기가 좋아 물가 올라갈 거야 다음은 ISM과 PMI 지수 그게 여기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선행지표예요 저 오렌지 선이 CPI거든요 보세요 저 왼쪽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하늘색 선이 올라가면 오렌지색 선이 따라 오르죠 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오렌지색 선이 하늘색 선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갑니다 CPI가 지금 5월달이 0. 몇 퍼센트밖에 안 나왔다 좋아할 게 아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60% 밖에 올라갔으면 CPI가 곧 따라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맞아요 다음 달 CPI 보면 이제 7월달 FOFC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 CPI가 나오면 뭔 얘기가 또 나올지 아주 사뭇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CPI가 저희가 6월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뭐 예를 들어 물가와 금리 인하 폭 뭐 이런 거를 점도표로 찍고 이런 거를 되게 대서특비라 하잖아요 네 그런 타이밍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인덱스로 봤을 때는 하반기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고 가는 게 많다 그런 지표로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PC 나왔죠? PC죠 이게 연준이 더 많이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프라이스 컨슈머 뭐죠? 익스펜디션인가요? 네 아무튼 이제 소비지출 지수잖아요 소비지출 지수 이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 투명하게 소비심리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헤드라인이 있는데 헤드라인이 파란색입니다 지금 이제 4월달 데이터가 최근인데 최신인데 4월달 데이터 플랫이에요 3월달 대비해서 동률 그리고 2월달 대비해서도 동률 1월달에 2월달 올라갈 때 살짝 올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옆으로 또 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CPI랑 비슷하잖아요 이걸 보면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지금 네 24년까지는 내려가고 있어요 24년부터 보자는 거예요 24년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약간 이렇게 올라왔는데? 배를 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국이 소비가 죽지 않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랬을 때 연준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우리가 이제 뉴스로 보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지표들이다 그렇습니다 뭐 박사님들이 만든 지표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 지표 볼게요 그래서 저는 CPI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연준은 내려가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에서 가져온 차트인데 더 비트코인 레이어라고 레이어드 머니라는 책을 쓴 닉 바티아라는 그 USC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고 교수님이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분이 이 차트를 되게 많이 가져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저 초록색 선이 데트 투 GDP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죠 그게 이제 122% 130%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다 네 122%입니다 지금 저 차트에 따르면 초록색이 지금 부채 대비한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죠 비율이 지금 100% 넘어선 상태고 그렇죠 122% 122% 찍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긴 하죠 왜 내려갈까요? 계속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푸는데 이게 명목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렌지색 선의 CPI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요 명목 기준의 GDP 대비한 인플레이션 비율은 GDP 대비한 부채 비율은 내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어드저스티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네 저 122%가 130%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저게 순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부 부채가 늘었으니까 오히려 저게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 그 달러 어마운트 자체가 희석되잖아요 물가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GDP 대비한 정부 재비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명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적극 권장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아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담겨 있다 그렇죠 이거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대출 다 있으시겠죠 저도 뭐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출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요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한 대출이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원해요 그래야 이제 좀 불만이 덜 생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정도가 타겟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CPI가 지금 3.5% 순위에서 안 내려가 주면은 계속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연준은 하지만 정부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통화 정책을 펼까요 안 펼까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로 정말 독립된 기구라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부 기구 중에 독립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네리 앨런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 페드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몇 년 전에 제롬 파월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페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재무부에 있으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지금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은 정부 부채 비율 늘어나고 그러면은 국채가 안 팔릴 걸 뻔히 아는데 거기에서 연준의 역할이 없다 독립된 기구다 이렇게 할까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죠 인플레이션 좀 한 3.5% 정도 좀 유지해줘 그래야 내가 국채를 더 발행하고 이거 차 팔린다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럴 거라는 거죠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지금 요소가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선을 앞두고 좀 컨트롤하는 과정에 지금 이번 FOMC가 딱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이거를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냥 발생하게 놔두는 상황 파이낸시얼 리프레션 금융 억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커피값이 올라가지만 빼버리고 안 올라간 것처럼 눈속임하고 인플레이션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시장을 불만을 안정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게 놔두는 거 이거를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파이낸시얼 리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여주면서 맛있으면 살안죠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이 우리가 딱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게 정치라는 것을 경제에 대입했을 때 상당히 영향을 받고 악적 악하게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 대단히 맞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하반기가 뭐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 코인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있고 저렇게 정부는 대놓고 파이낸시얼 리프레션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고 있느냐 아까 저 다른 독자분 지금 보고 계신 분께서 9월달 할 것 같다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전 동의하는데 그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지표가 내려가고 그게 충분히 충족돼서 연준이 말하는 타깃을 가까이 가서 그게 컨피던트해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지금 정리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걸 일단 보면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근데? 음모론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인 굉장히 논리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뭘 말씀드릴 거냐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건 확실히 보여드렸죠 물가가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금리 보세요 제가 저기 지지선 그려놨죠 빨간색으로 지지선 뚫고 내려왔잖아요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유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국채 수요가 왜 높아지냐 지금 금리를 락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채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때 국채를 사면 낮은 금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채를 사나야 이 금리로 락인해놓고 계속해서 따닥딱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지금 사면 지금 매겨진 체크에 매겨진 그 금리대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몰리는 거다 그렇죠 국채 트레이더들은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채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게 저 추세전 뚫고 내려온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보면 딱 써있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밑에 감독교 싸고 바다 바다 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